쵸비야 아빠한테 불구올나? 아빠도 던져줬어 아빠도 던져줬어 뭐야 왜 버렸어 쵸비는 불구가 다 버리고 왜 버리고 넘어 놔 아빠도 던져줬어 너무 커 각도의 눈엔가? 엄청 큰데 아빠도 던져줬어 귀여워 귀여워 와 Sasha 맛있게 먹었죠? 안녕 우리는 나중에 소리에 잃는 것 같다 우리 남자 집사 얘기하는거야 우리 남자 집사 biggest 우리 남자 집사 얘기하는 것 같다 우리 남자 집사 얘기하는 것 같다 우리 남자 집사 얘기하는 것 같다 아기야 쵸비야 너 너무 크잖아 너가 물고기 내 옷 내 옷 ㅋㅋㅋㅋ 다시 부리는건가? 그래 흫 흫 헤헤 쵸비 너무 귀여워 맞아 자기가 물고와서 신발에 올려놓고 신발 안으로 들어가서 못 보내먹고 있어 가부가다 대기되라 오빠한테 건강관리 트위치야 트위치 먹다 남긴거는 자기 트위치야 아이고 쵸비야 이제 이 신발은 못 신는건가 봐 우리 쵸비가 그랬어? 괜찮아 쵸비하고 싶은거 다 해